어머, 어머, 어머. 은지야. 얘들아,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매주만나. 안녕. 은지야, 너무 부럽다. 거지 체험 인기 많아서 하기 힘들다던데. 저기요, 저희랑도 진짜 사진 한 번만 딱 찍어주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발요. 잠깐만요. 얘들아, 얘들아. 거지가 아니라 내 남자친구야. 남자친구? 그래. 거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봐. 신기하다. 작가님, 제 친구들인데 사진 좀 같이 찍어주세요. 좋다. 제가 직접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여성분들 포즈 잡으시고. 네, 이렇게. 좋습니다. 조금 더 포즈를 섹시하게 가볼게요. 조금만 더 섹시하게. 조금만 더 섹시하게. 느낌 있게. 섹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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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 안에 있는 이 우아함 속에 숨어있는 섹시미를 왜 표출을 안 하는 겁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작가님, 자꾸 섹시 섹시 그러시는데 저희는 섹시한 애들이 아니에요. 아니요, 왜 이래서 해준다. 아니요. 그냥. 내가 당신들의 섹시미를 봉인 해제 시켜주도록 하죠. 아니, 그냥 해도 되는데. 당신은 패턴인지. 갓드. 당신은 봉지인지 갓드. 당신은 천사니까 비밀번호 1004 갓드. 잠시만. 지문이지. 갓. 섹시하지요. 섹시하지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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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사장님이 섹시하지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자. 아, 섹시하지. 나 좋았어. 아니, 사진이 좋았어. 아, 저게 사진을 찍어. 나 좋았어. 나 찍었어, 진짜. 어, 어, 어. 어, 뭐야. 사진도 안 찍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빅토르, 빅토르! 안 되겠어. 내가 구해줘야 되겠어. 안 되겠어. 빅토르! 야, 어떡하려고 그래. 미쳤어. 카메라 값이 얼만데? 내가 좀 심했나? 아, 진짜. 어떡해. 어떡해. 몇 백만 원씩. 빅토르! 내가 구했어, 빅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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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르!